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사연이 작년에 올라온 건데 그때 제가 이걸 보고 할까말까 할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조금 시끄러웠거든요 아무튼 봅시다 제목 제가 밖에 놔둔 짬뽕국물을 옆집 강아지가 먹고 죽었다면서 과시치사가 어쩌고저쩌고 돈을 달라고 해요 원제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방탈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도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도움을 얻고자 급히 쓰는 거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은 약 보름 전이었죠 그날 점심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참고로 자취합니다 쉬는 날이라서 해물짬뽕이랑 탕수육을 시켜먹었고 빈 그릇을 저희 집 문앞에다 그냥 뒀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 일회용기에 배달을 한다지만 이 집은 그냥 그릇에 배달하고 수거를 해가는 그런 집이거든요 야하튼 배부르게 먹고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물을 쾅쾅쾅 아가씨 지금 안에 있지? 당장 나와봐 이런 말에서 소리를 지르길래 어? 뭐야? 왜 이래? 싶어가지고 나가봤더니 이 아줌마가 제가 놔뒀던 그 짬뽕 그릇을 들어 올려 제 얼굴에 들이대면서 아니 왜 먹고 나면 찌꺼기를 문앞에다 그냥 뒀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빽빽빽 소리 지르며 사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벙벙했지만 처음엔 냄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아 냄새 때문에 그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갈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앞으로 주의할게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냄새 때문에 이러냐? 우리 꽁꽁이가 이 그릇에 담긴 걸 주워먹고 지금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뭘 쳐먹다가 여기다 둔 거야? 어? 등등등 막 발까지 동동 굴리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이 순간에도 저는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꽁꽁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얼을 타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죠 이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축 처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더라고요 딱 봐도 동물병원에 가는 것 같았고 여하튼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갔어요 그래요 이쯤 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됐고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아픈 강아지가 걱정되기도 했고 괜히 뭔가 좀 미안해지는 그런 게 느껴져서 나중에 옆집 문 여는 소리에 얼른 나가가지고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강아지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요? 이러니까 남편분이 오히려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 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많이 아파가지고 저희 마누라가 예민하다 보니까 아까 참으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중한 모습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들어가셨고 옆에 있던 그 아줌마는 저를 계속 죽일 듯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걔는 안 보였습니다 솔직히 기분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남편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또 아주머니도 더 이상 말 없이 그냥 들어가길래 저는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 아주머니가 또 쾅쾅쾅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쾅쾅 두드리는 걸로 봐서는 집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아줌마의 얼굴을 보니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긴장이 됐지만 티 안 내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봐요 아가씨 우리 강아지 죽은 거 알고 있어? 딱 이러면서 저 때문에 개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퍼붓더니 무슨 잔디장?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했다면서 양심이 있으면 강아지 장례비 일부를 저한테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제가 그걸 왜요? 제가 죽인 게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가씨는 과실치사라는 말도 몰라? 이러는 거야 과실치사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보상 안 하면 절대 가만 안 두고 소송을 거니 어쩌니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아저씨 올 시간 됐다면 일단 물러가긴 했는데 저 지금 완전 멘붕이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한 거라고는 짬뽕이랑 탕수육 먹고 빈 그릇을 문 앞에 놔둔 것 뿐인데 이런 경우 정말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 걸까요? 제가 뭐 평소 강아지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개가 죽었다고 하니까 괜히 좀 미안하고 불쌍하고 근데 정말로 제가 남긴 그 짬뽕이 원인인 걸까요? 개가 이걸 먹으면 죽어요? 댓글 1번 개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건 주인 탓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밖에 나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주워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마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쓰레기통이 거기 있던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이 케어를 못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냥 옆집 아줌마 하는 말 무시해버리세요 미친 사람이잖아 내 댓글 아니 길거리 쓰레기통이랑 바로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똑같아요? 문 앞에 음스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런 일 생기면 당연히 눈깔 뒤집히죠 2번 다르긴 뭐가 달라 이 사고방식 진짜 거지가 않네 아니 그러면 산책하다가 뭐 잘못 주워 먹고 아프면은 그 책임도 흘린 사람한테 물어야겠네? 어? 개가 죽은 거야 물론 안타깝지만 아픈 개를 케어도 안하고 집 밖에 풀어놓는 것부터가 이미 미친 거 아니냐고 아? 2번 자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쓴이 탓이야 대댓글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앞에 방치한 죄 이건 과실치사가 맞죠 설거지라도 해서 내놨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2번 과실치사 이지랄 끌 끌 끌 끌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제발 부탁이니까 어? 내도 좀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라 말이지 야 과실치사 졸라 어렵다 끌 끌 끌 끌 3번 그러게요 쓴이 잘못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음식 그대로 내놓든 씻어가지고 내놓든 그건 본인 마음이고 이게 뭐 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남의 집 개가 먹을 거란 생각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당연히 주의 업무에 해당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100% 개 관리를 못한 주인 잘못입니다 4번 지금 장난하세요?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바로 쓴이가 문 앞에 놔뒀던 그 짬뽕 때문에 아니 과실치사는 죄가 아니래요? 누가 그래요? 하 무심한 주인이랑 민폐이웃의 콜라보로 아무 죄도 없는 강아지만 죽었네 너무 불쌍하다 5번 과실치사 진짜 미치겠네 끌 끌 끌 2번 아줌마가 개를 잃은 슬픔을 쓴이한테 푸는 것 같긴 해요 근데요 보통 음식을 먹고 그릇 내놓을 때 씻어서 내놓는 게 아니면 봉지에 한번 씌워가지고 내놓지 않나요? 물론 이게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음식물 찌꺼기 있는 그대로 그릇을 봉지도 안 씌우고 그냥 내놓는 거 이건 좀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저 아주머니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쓴이도 공동주택에 살 거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찍혀라 이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비위가 팍 상하잖아 내용을 떠나서 이게 맞는 말이죠 저 개가 비닐까지 뜯어가지고 먹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식이 나오면 그대로 왜 밖에다 두는 거요? 중국집 그릇 논란 이거 예전부터 꽤 있지 않았나? 음식물 집에서 처리를 하고 그릇을 내놓기 음식물 그대로 냅두고 그냥 그릇을 내놓기 쓴이는 음식물도 그대로 냅두고 비닐도 안 씌우고 개를 떠나서 배달 기사림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2번 죽은 강아지를 떠나서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냄새 어쩔 거야? 3번 헐 짬뽕에 남아있는 양파를 먹고 죽었나 보니 아니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설거지는 해서 내놓지 않나? 개가 죽은 걸 떠나서 먹던 남은 거 그냥 놔두는 건 냄새도 진동하고 벌레도 꼬이고 너무 거지 같잖아 안 그래요? 놈에 넣어요 4번 아니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이 여자 진짜 제대로 미친 거네 아니 무슨 죽은 기시끼로 장사를 하려고 해 5번 아픈 개가 문 밖으로 나갔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그 개가 아무 음식 주워먹기에 본인이 제대로 케어를 못한 건데 왜 남 탓을 하는 거야? 화장을 하든 잔디장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들 계고 본인들이 장례 치른 거니까 쓴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6번 그릇 안 씻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네? 야 배달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세상 좋구만 그래 니들은 식당에서 먹으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니들이 먹은 거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와라 그게 귀찮아가지고 배달시키는 건데 뭔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걸 왜 남한테 강요를 해? 웃기고 있어 6번 옆집에 개가 있는 걸 알았으면 조심 좀 하지 짬뽕 홍합 껍질이나 개다리 같은 거 남은 거 잘못 먹으면 목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 댓글 미친 아니 그럼 밥 먹을 때 옆집에 개가 있으니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요? 아이고 옆집 개님을 위해 홍합 껍질도 내가 아작아작 씹어 먹어야겠구만? 이런 거요? 끌 끌 끌 7번 쓴이 정말로 그 강아지가 불쌍하고 또 미안한 게 맞아요? 그럼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일 같은 거 사들고 먼저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를 하세요 애견인들은 말이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만큼이나 마음이 아프다고요 100% 쓴이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니네 먼저 사과를 하면 옆집도 마음을 풀 거라고요 내 댓글 쓴이 보고 있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니네 이 댓글처럼 해버리게 되면 말이죠 거봐! 네가 생각해도 네 잘못이 맞지? 이러면서 훨씬 더 강하고 거지같은 진상질만 보게 될 겁니다 그 어떤 빌미도 주워서는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8번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경우 과실치사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쓴이가 문 앞에 음식을 두지만 않았더라면 강아지가 죽을 일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상하기 아까워가지고 이런 걸 쓴 게 아니라면 쓴이가 책임질 부분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세요 님때문에 죽었는데 발 뻗고 잠이나 편하게 자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강아지가 뭔 죄라고 어? 아 물론 강아지 케어를 못한 견주분 잘못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절대로 두둔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 네 댓글 그 전에 개주인이 개주를 묶어서 데리고 나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왜 못하는 겁니까? 9번 아니 지금 너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게 아까워서 돈을 안 주겠다 이거야 지금? 사패도 아니고 죽은 강아지 집사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네 댓글 와 님 혹시 개주인이세요? 아니면 다른 개준마야? 여하튼 진짜 잘 짓네요 10번 딱 봐봐 그냥 미쳤잖아 도우면 그냥 경찰에 신고나 해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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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